20번, 20번의 주제는 글을 쓸 때보다 말할 때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미 기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 제목 요지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빈칸? 마지막 빈칸.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그 다음에 순서? abc 순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요정도 낼 수 있겠지? 빈칸은 마지막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큽니다. 여기 자 해볼게. experts on writing. 글쓰기 전문가들은 말한다. get rid of as many word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제거해라. as, as고, as는 뜻이 없지. 뒤에만 많이 큽니다. 원래는 가능한 만큼 만원 단어를 제거해라.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각각의 단어는 must do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 자 여기는 왜 안한거지 이거? 이렇게 후치수식이지. something의 형상은 무조건 어디에 와야 돼? 뒤에 와야 되지. 자 여기 앞에 여기도 as, as 기억하고 여기가 many가 들어가는 것도 기억해야 돼. 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as, as 사이에는 원급이잖아. 그지? 자 if it doesn't. 만약 그렇지 않다면 get rid of it. 그 단어를 제거해라. well, this doesn't work. 자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 for speaking. 말에는. 자 이 문장의 위치. 이렇게 된거 위치다. it tastes more worth. 자 그것은 더 많은 단어를 필요할 것이다. 뭐하는데? 소개하고 표현하고 적절하게 상세히 설명하는데 아이디어를. 상세히 설명하다. 적절히 아이디어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더 많은 단어를 필요한다. 어디에서? 말에선. 어디 보다. it takes in writing. 그래서 필요한 것 보다. 얘들은 다 비인칭이야 이거. 그래서 필요한 것 보다. 그럼 why is this so? 왜이런가? 왜이런가? 자 while the reader can reread. 자 독자가 다시 읽다지 이게? 다시 읽을 수 있지만 the listener 청자는 can rehear. 다시 들을 수 없다. 자 speakers do not come equipped with. be equipped with가 뭐뭐의 장비를 갖추다야. 이게 비동사 대형으로 나온거지. 이게 되다결이거든 이게?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피커들은 뭘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시 재생 버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치?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도 돼. 반복 재생 버튼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 뭐 때문에? listeners are easily distracted. 자 청자들이 쉽게 뭐 되기 때문에? 산만해지기 때문에 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물론 b plus pp 에서 이 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얘들이 쉽게 그 산만해지기 때문에 산만하냐? they will miss many pieces of what a speaker says. 자 그들은 놓칠 것이다. 많은 뭐를 what a speaker says. 그 화자가 말한 것이지? 그것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 이 what은 당연히 것이고 틀릴 때는 that으로 내겠지. 자 if they miss the crucial sentence. 만약 그들이 놓친다면 crucial sentence. 중요한 문장을 they may never catch up. 그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 this makes it necessary for speakers to talk longer about their points. 자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고 했잖아 얘가. 핵심.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이게. 자 이것은 make it young for to. 감옥진목이지. 얘가 감옥. 얘가 의미상 주어. 얘가 무슨 목? 진목이지. 얘가 가진목 주어. 자 영작 서술형 이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해석은 얘는 하지 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 이것은 만든다. 필요하게. 누가? 화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더 오래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about their points. 그들의 요점에 대하여 더 오래 말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누가? 화자가. 더 오래 말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사용해서 more words.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on them. 그 포인트에 대하여. 이때의 them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요점에 대하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뭐보다? would be used. 사용될 것보다. to express the same idea. 똑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것보다. 어디서? am writing. 그래서. 이것보다. 그 포인트들에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이 문장 전체가. 얘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지. 군사분이. ing 붙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테로돼. 수동 테로돼 있잖아요. 자. be used to가 뭐 뭐 하기에. 몰라요. 여기 틀릴 때 여기 ing를 붙이거나 하면 틀려요. to expressing. 그래서. be used to ing가 뭐 뭐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ing 붙이면 틀리고. use의 테로돼 수동이고. 다 외워야돼. 마지막 문장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문장이 이제 빈칸이나. 여기도 빈칸 낼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산비문제. 대비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